인근의 공업지대가 건설되며 빠르게 변해가던 일본의 한 농촌지역 오늘도 야마자와 집안은 큰아들 유키오의 난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종종 그 분노를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유키오 대대로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집안 사람들과는 달리 유키오는 덤프트럭을 몰며 인근 건설 현장에 모래를 실어 나르는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폭발하는 그의 모난 성격만 빼면 나름 가장으로서 유키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도쿄에 달려가 왔습니다 도쿄에 살고 있는 곳은? 도쿄에 살고 있는 곳은 어디서 가면 도쿄에 살고 있는 곳은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런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두 어린 아들의 죽음 유키오는 아이들의 죽음을 모두 아내 후미에의 탓으로 돌리고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버립니다 아키야? 어려웠던 것들 매일 그 매일 일요일요? 일요일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그 반죽을 걸어가는 거 아키야? 다시 일요일까요? 너무 착하고 있습니다 다 온전히 끝까지 秋子、もうしんどいしなくていいから、トギザ、蹴れ。 俺は、和也と徹夜ば背中に背負って、二人のあの時の苦しみば味は出のに、私だって。 自分勝手だよ、あの人は。 彼は、この子供たちの毛を飛ぶものアナー。 君と彼女は、この子供たちは、この子供たちに飛ぶもの。 彼女は、この子供たちに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の。 かめんに行ったら、もう何か言うのよ。 きっと彼女はお前の命に行くの。 彼女は、彼女は、彼女の子供たちに住んで。 したり、彼女は、彼女の子供たちに戻られ。 他の子供たちに戻り身だよ、彼女は、彼女の子供たちに戻ったのに変دやる。 どうぞ。 乗っていかないか?送っていってやっと。 こうして周りを見下ろして走っていると、なんか自分が強くなったような気になるもんね。 その地形ってこと? これで3回目。 1回目は私が小学校1年生の時だったかな。 きっとしててそのままガシしてやろうと思ったよ。 あの時死んでればよかった。 いくらしいか? 二人きりの親子だかんね。 あたし、おふくろさんの面倒見てやるつもりだったんだ。 結婚しなくてもいいと思ってた。 あきひこんどこさいか? ほんじゃ俺とこさくか? はははは 愛でお母さんの代礼をする後、 家族を 떠나 혼자서 생활을 하던ゆきよは、 家族がよく分離されました。 ほんじゃなくて、 ほんじゃなくて、 いくらつもりだよ。 ノめだ! 子供には無いから、 家族にはいいから。 ちゃんとした男ができたから やがってやがって帰ってくるのが苦労したよ 降りなさい もうこの子はぁ 構いま あらあきひこさん おがえいなさい いいかいいか どうしや いいかいいか ここはおやんだよ こうやってたてんだ どしやがあいたかったと そうだ この家ばたてて あとダンプバ買ったもんだから 2点でもらったろくさんも そっからがめっちゃった ジャンゴリ運転へそぬ 피로를 덜요량으로 損できし작한まや おめえみてに キナギおやなこれっけだけど キナギどんどんからだ中皮蝉してる bitch バイバイバスン あんかんやってんの まあんかん Lukeねーよ おぞ おバトクの方がいいと思ってたんですよ alımエは あたし あたしは モアリコと自分の色いば はやけれ欸 burienが ちいが 요 ハジマリコと自分の色も ユキナギおやね わずかゆこへ 何? 大きいものだと。 兄貴が捨てた永遠のためには俺がいなければしょうあんめ。 おめえが永遠にいるためには踏みえば追い出せるつうが。 そんなこと言ってねえよ。 部長。 これ。 役所だけでは食えない俺らがこうして仕事するのも、 部長に命かけてもらってるおかげだから。 よろしく頼む。 カナバン運動ダムでよ。 人間のようなカンセル作りの部屋はここでお二つ作ってね。 、メルカジも持ってたんがいねえ。 、カナバン運動ダムの建物の建物の建物の建物の建物の建物の建物に入ってきたわけだ。 多くの鮮物をよくはじめたりする。 、カナバン運動ダムの建物と建物の建物の建物が一番建物を作ってね。 、全体の建物を作りたいと考えな。 みんなの将来のためには僕は、 、僕はね? 、十番だいな。 유키오는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간부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릅니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 유키오를 만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준꼬는 유키오의 본처인 후미에와 마주칩니다 정작 같이 살고 있는 건 자신이지만 본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준꼬의 처지 하지만 유키오는 그런 준꼬를 감싸줄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유키오의 본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요리하는 것인지 알아요 결국은 어디서 혜택이 떨어져요 도착해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소를 나오며 약을 끊을 것을 결심하는 친구 다이진 하지만 유키오는 자신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트럭일까지 못하게 되어 준꼬가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 빠지자 아는다도 뭐 일지로 내가 으 아는다도 뭐 일지로 내가 아는다 마음을 다잡고 동생 밑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유키오 하지만 그의 중독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보헤우우우우우우우우요 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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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こそ行くだよ 二人さんやってくっから 餌持ってきただけっと おばでさんおいでてください おもやで面白そうなことやってんね 馬鹿馬鹿しくて おばでさんは なにか ごめん これで おばでさん送ってくる おばでさんは 대신 아키호 거다 해, 가리니 군대는 해, 도? 알아요 아키호 거다의 언어로는 없을래 안 하면 안 하면 안 해 아키호 거다 해, 안 하면 안 해 아키호 거다 해, 아키호 거다 해 아키호 거다 해, 아키호 거다 해 하지만 유키오의 결심은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버린 빛으로 집안 살림까지 압류당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유키오 중간을 보내고 싶다 와바스 벗어나고 싶다 아시리 모진 나의 야자요 마리코가 야지 텐데 아 그때 시위의 4년고도 이라 독자의 것 5일 거에요 준꼬는 할 수 없이 예대인 아키이코를 찾아가 손을 벌립니다. 이빨? 고마워. 네, 주스. 고마워. 어, 유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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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死んなかったよ 秋ちゃん頑張ってんな タンプ仲間では一番の出世の柱だっぺや 面倒見なきゃなんねん人がいっぱいいるつかんの? 低変だよ ジュンちゃんが正直来てんど? 秋ちゃんとこへ 秋ちゃんいい人だから まさか変なことはしんねえべけどな あればっかしはわかんねえど 秋ちゃんとこへ 秋ちゃんに返せよ 秋ちゃんのヤロー 金で人口も誘惑しやがって ふみえさん 私 ゆきおさんをあんたに返せよ 私いんね 私だって 月やだてつやばちゃんと供与してるって 言うだけでいい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점점 더 약에 의존하는 유키오. 그는 이제 환청까지 들으며 가족들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고 이 자기가 전혀 없어서 너무 빠른다. 이 여성은 석양 중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키! 조금만... 모두가 기다리고 싶어. 사장님, 가고 싶어. 아키, 가고 싶어. 고마워. 이 일을 당겨서 죽을 수 없었을때 무슨 일인지 알지 모르겠어. 급기야 동생 아키이쿠의 결혼식에 찾아가 준코바의 관계를 끊고 자신에게 사과하라며 생때를 부립니다 아키이쿠의 결혼식은? 결혼식은? 밥은? aux 못했지. 좀 가뭄? 자 맞은다. 해가 좀 당하는 거야. 시켜 팩팩하자. 시켜팩하자. 男らしいあんたを見たい。 段歩を自由に乗り回すあんたを見たい。 もう一度働いてください。 邪魔だ。 一人にしてくれ。 やだよ。 私はやだよ。 あんたと一緒に痛い。 おめえはオクロと同じだよ。 気がつかなかったのか。 こうなったのはみんなおめのせいだよ。 私が悪いよ、たしかに。 シャブ売ってのしててやめさせなかったんだから。 でもあんたがかわいそうで、 そのうち何とか立ち直ってくれると思って。 死んだカズヤちゃん、テズヤちゃんが笑ってるよ。 ゲラゲラ笑ってるよ。 みんなに迷惑かけて、みんなの責任にして、 大きい顔してよくも生きてられるよ。 感心するよ。 信じめ! もう顔なんか見たくない! 映ってるよ。 같은 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었고 연말 일본의 유수영화시상식에서 니카츠 로망포르노 배우 출신의 야마구치 미야코가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같은 니카츠 출신의 아키오시 꾸미꼬도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두 여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 에로배우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연기파 배우로 인정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두리였습니다.